경기 패션 창작 스튜디오는 신진 디자이너들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는 곳인데요. 올해는 공간을 조금 넓혀서 더 많은 디자이너에게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. 서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한 땀 한 땀 예쁘게 자수가 놓아집니다. 경기 북부 섬유업체에 질 좋은 원단을 사용해 만들어낸 옷입니다. 경기도는 경기 패션 창작 스튜디오 운영비를 지원해 패션 디자이너가 입주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왔습니다. 입주 디자이너로 선정되면 최대 3년까지 입주할 수 있고 개별 창작 공간, 특수 봉제실, 포토 스튜디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양주시에 생각보다 우수한 섬유 소재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혜택을 받아서 사업 초기에 생산비 같은 거나 원부자재 비용을 조금 감소해가지고 제작을 할 수 있었고 사무실 그리고 관리적인 부분 그런 것들을 혜택을 제일 먼저 받게 되고 국내외 패션 전시를 통해서 B2C, B2B 이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인 창업 초기에 필요한 모든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. 각 방에 디자이너분들이 다 입주해 계시잖아요. 그래서 네트워킹 시스템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바로바로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도 있고 디자인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같이 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시너지가 일어나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올해부터는 94.5제곱미터 면적의 공동 창작 공간을 마련해 4명이 추가 입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개별 창작 공간과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은 물론 시제품 제작 개발비도 차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많은 도움을 더 드릴 수 있는 것을 찾고자 이제 8기 입주 심사를 봤을 때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 4분을 저희가 예비 입주자로 뽑아서 공동 창작 공간을 올해 새로 만들었는데요. 개별 컨설팅부터 시작을 해서 브랜드가 각자 원하는 방향성이 무엇인지 더 필요하다고 하시는 지원 사업이 무엇인지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각자 그에 필요한 맞는 지원 사업을 발굴해 보려고 합니다. 최근에는 26명의 졸업 입주 디자이너가 서울 DDP에서 열리는 2023 FW 패션코드에 참여해 공동 부스관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. 경기지TV 서문영입니다.